시카고 다운타운 시카고 다운타운 한복판을 달리고 있습니다 고색창연한 빌딩들과 마찰료들이 즐비한 시카고 다운타운입니다 오른쪽은 버거킹 던킨도너스도 있고 시내버스도 다니고 시카고 리버를 건너고 있고 전철역도 있고 4시 30분 오후 4시 30분 2020년 발렌타인스데이 프라이데이 2020 4.30pm 발렌타인스데이 2월 14일 오후 4시 30분에 다운타운 한복판 시카고 일리노 시카고 일리노 다운타운 울리스 강름리스 시카고 칼날 스튜